다음 달 10일부터 일본이 코로나19로 막았던 단체 관광을 허용합니다. 2년여 만에 관광객 입국이 재개되는데요. 국내에서 일본으로 가는 하늘길도 하나 둘 열릴 것으로 보여서 올여름 일본 여행이 특수를 맞을 전망입니다. 과연 관련 수혜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이 하루 입국자 1만 명에 한해서 비즈니스나 유학생 비자가 가능한 상황인데 관광객 입국은 사실 막아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난주 이야기를 했죠. 다음 달 10일부터 단체 관광객에게 허용을 하겠다. 이로 인해 국내에도 뜨거웠었는데 주식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이제 일본 놀러 가야겠다. 여름휴가 일본으로 가야겠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일본 많이들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방금 얘기했듯이 6월 10일서부터 일본에서 단체 여행객에 한해서 그러니까 일본 가이드가 동행한 그런 패키지 여행에 한해서 일단 시장을 입국을 허용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한국이나 미국, 중국같이 일본에서 여행 국가 등급을 나누는데 그게 블루 등급에 있는 98개국에 한해서 일단 입국할 때 코로나 검사를 면제하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입국을 한다고 해도 기존에 여행 비자를 취득을 한 그러니까 별도로 취득을 해야지 입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나라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무비자는 불가능하고요. 비자 1번 대상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건수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일본 여행 패키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보통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보통 저희 나라가 2017년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700만 명이 넘는 그런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할 만큼 국내 여행객 중에서 일본 방문이 제일 많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화이트 리스트,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죠. 그 문제 때문에 19년서부터 좀 줄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거의 방문객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주, 일단 지난주에 일본에서 단체 여행객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각 여행사에서 일본 여행 패키지 수요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40% 정도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 일본 패키지 판매량이 전주 대비 140%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일본 패키지가 4월 달에 비해서 7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일본 관련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5월 25일에 참 좋은 여행사에서 오사카 고백 2박 3일 패키지를 출시를 했는데 출시 2시간 만에 1365개가 전부 매진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관련된 관광 수요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롯데관광 같은 경우 7월, 8월 달에 북해도 관련된 전세기를 이용한 패키지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향후에 이런 일본 관련된 여행 수요 증가로 인해서 관련된 여행사 관점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리고 여행주에 대해 좀 긍정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엔화가 또 약세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사실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돈이 저렴해야지 많이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이 찾아가게 되고 이런 것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네,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7월, 8월 달에 또 휴가 시즌에 맞물려서 이렇게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저도 일본을 갔다 왔긴 했지만 그때마다 환율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보통 1,300원, 1,400원일 때도 갔다 왔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은 오늘 환율이 9,86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00원 미만이면 상당 부분 싸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일본 관련돼서 아기자기한 그런 펜시용품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사오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일본에 가겠다라는 욕구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 엔화가 약세인 것도 우리 관광 입장에서 좀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여행주가요. 특히나 패키지 여행하는 투어 관련된 여행주들이 최근에 좀 각광을 받다가 생각보다 패키지 수요가 많이 판매되지 않아서 좀 다시금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단체 관광만 허용을 하다 보니까 다시금 여행 관련 주, 투어 같은 여행사 관련 주를 주목해도 좋을지 아니면 지금 전주에 좀 급등을 했으니까 조금 더 좀 숨고르기를 할 때 들어가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전주에 주 금요일날 잠깐 반등을 했죠. 그 전서부터 또 계속 또 빠졌습니다. 또 5월 내내 빠졌다라고 보시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그 여행 관련돼서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 개별 여행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개별 여행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패키지에 대한 수요가 커질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패키지 같은 경우도 스케줄을 잠깐 보시면 하루 정도는 자유여행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패키지에 대한 수요도 아마 다시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 일단 지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개별 여행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개별 여행까지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LCC 관련된 항공회사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